마찬가지로 영어 그림책을 대할 때 내가 읽어준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이와 좋은 그림과 좋은 스토리를 감상한다는 감정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읽어주지 못하면 오디오를 활용하시거나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같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옆에서 들어주는 거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영어 그림책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긍정성을 키워준다고 봤을 때 어떤 말들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걸 알았을 때 기쁨을 알게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신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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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 클수록 신기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학습적으로 다가오니까 하기가 싫어지는데 그때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하나씩 내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의 성취감. 그게 하나씩 하나씩 쌓일수록 공부에 대한 정서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와 변화되는 모습을 아이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우와 저번에 이거 몰랐던 것 같은데 이야 스스로 깨달았네? 우와 모르는 건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영어 그림책을 하셨는데 처음에 아이가 영어 그림책도 좋고 딱 그걸 보여줬을 때 보통 반응이 어떻게? 새로운 거니까 호기심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 다 좋아하나요? 아니면 다 싫어하나요? 어떤가요? 그 영어 그림책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굉장히 드물어요. 아 그림을 일단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서 100일이 지나면 왜 흑백을 보고 모빌을 보고 모빌을 보고 모른 척하는 친구들은 거의 드물어요. 너무 좋아하고 신기하고 마찬가지로 유아기 때 노래, 음악적인 것과 예쁜 그림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거. 그래서 영어 그림책은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죠.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r meal이라고 많이 해요. 어? 그럼 이걸 굳이 직역을 하자면 너의 음식을 즐겨.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는 그들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들의 문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습득하게 돼요. 우리가 현재 가서 생활하면 습득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그 유아기 시절의 같은 생활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간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도 우리는 그냥 괜찮아 정도지 That bless you라는 이 아이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림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재미가 있죠. 지금 요즘에는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고 시니어 그림책 모임도 많아요. 그림책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새로운 언어를, 상황에 맞게 문화적인 배역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게 영어 그림책만 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어 그림책을 아이한테 쥐어준다고 생각해볼게요. 일단은 아이가 혼자서 넘겨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같이 본다고 하면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해주든지 영어를 읽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 우려되는 상황이 나는 발음이 나쁜데 이 나쁜 발음을 아이한테 들려주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좋을까? 이런 고민이 일단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제가 몇 십 년 동안 똑같은 질문, 반복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발음이 이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팝송을 들을 때 그 음악이 그냥 제가 해석을 다 해서 좋은가요? 아니죠. 그리고 영화를 보실 때 더빙 보세요. 더빙으로 보지 않고 자막으로 보잖아요. 더빙으로 보면 뭔가 이상하긴 하죠.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 그림책을 대할 때 내가 읽어준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이와 좋은 그림과 좋은 스토리를 감상한다라는 감정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읽어주지 못하면 오디오를 활용하시거나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같이 옆에서 들어주는 거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영어 그림책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회피하는 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런 태도가 아이에게 전화되니까 못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활용해볼까? 라는 점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고요. 대할 때 우리 여행가서 바다를 보면 아이에게 와, 누구 누구야? 바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파랗고 고울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자, 내가 이 그림책 한 권으로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드높이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야, 이 그림이 예쁘네. 감정을 계속 교감하고 나누면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 대한 긍정성과 영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들이 잘 그게 바로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영어 그림책까지 교육하는 거는 몇 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읽어주고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성인 영어 그림책 하불타를 하잖아요. 그 제가 읽는 감상하는 그림책과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림책의 묘미가 제가 읽는 것과 누군가 읽혀주는 것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한 저는 그림책, 영어 그림책 다 읽어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 저희 수강자님들도 아, 강사님 읽어주세요. 그게 더 재밌어요. 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저는 나이에 연령 제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영어를 포기했다가 그 수능 만점을 받으신 영어 수능 만점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얼 때 너무 좋아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영어 수능 만점까지 갔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목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예전에는 어 그림책이 생각났더래요. 중학교 때 영어 그림책을 300권, 400권을 봤대요. 너무 재미있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달성한 거예요. 성인도 영어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할 때 그림책 보세요. 그림책으로 시작해보세요. 되게 추천 많이 해요. 이게 어린아이 교육이 아니네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성인 영어 그림책 수업을 하면서 제일 크게 변화된 게 영어를 부정적으로 좀 회피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다면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발음이 좋아졌어요. 이게 그 발음이 어떻게 좋아지냐면 제가 그림책을 읽고 감상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감정이 들어가요. 네. 감정이 들어가니까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이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진짜 즐겨서 보면 아이도 너무 좋아하죠. 네. 내가 영어 그림책 좀 읽어줘야겠다. 할 때 좀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면 어머님들 영어 그림책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하루에 한 권도 괜찮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권도 괜찮아요. 한번 재밌게 읽어주세요. 라는 말을 목청껏 하는데 간혹 뜯어말리고 싶은 읽어주지 마세요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중 첫 번째가 아까 그 걱정거리를 계속 가지고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발음이 맞나? 이거 그래도 읽어줘야죠. 꾸역 꾸역 숙제하듯이 네. 그리고 내가 오늘 한 권 읽어줬다? 오늘 이번 달에 얘 영어책 몇 권 읽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읽어주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분이 읽어주거나 오디오로 활용하세요 해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영어 그림책을 보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영어 그림책은 학습지도 아니고 문제집도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작품은 감상을 하는 거예요. 간혹 읽으면서 계속 이거 무슨 뜻이었지? 이거 기억나? 이거 어떻게 했어? 누가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는데 옆에서 야, 저 인물의 성향을 파악해 봐. 어, 저거 무슨 뜻이야?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확인하고 실력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어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함께 감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 그때 질문들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직역보다는 둘러와서 아이에게서 그 정답이 나오게끔 설명을 해준다거나 우리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말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과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크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영어 그림책 하부르타 교육법에서 제가 봤을 때 실패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걸 끌고 가는 부모가 억지로 하다보니까 지치고 재미없고 본인이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 쪽에서 부모는 같이 영어책 읽자 하는데 나 안 볼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그거를 모든 아이는 알지만 대부분 영어 정책이라든지 거부감이 와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극복하는 아이와 극복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극복하는 아이의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린 부모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에서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육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제 삶의 태도로 아이들이 보고 느껴서 본인이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계획을 잡아주면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세요. 시험 기간이 끝나면 부모들이 그렇게 전화하는데요. 왜 학점을 이거로 주셨냐. 저의 육아 목표는 빨리 독립을 시키는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았어요. 어떤 책을 읽어드냐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영어 그림책 하부르타를 하기 좋은 그림책을 제가 제 책에도 담아놓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죠. 그 주제가 나오면 어때요? 너무 빨리 말을 하고 싶고 듣고 싶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공룡, 공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말이 없던 아이들도 선생님 내가 했잖아요. 엄마 내가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호응만 해도 뿐인데 뭐라고 하냐면 와 이 책 너무 재밌다. 표현하고 나서의 성취감 쾌감을 본인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 그 관련된 책이 아니었는데 본인의 관점과 연결시켜서 말을 한 친구들은 또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또 막 이야기 엄마 이거 너무 재밌었잖아요. 이걸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보통은 우리 엄마들이 5세 추천 도서 연령변 권장 도서 저도 거기에다 몸을 담았었지만 왜 우리 아이는 베스트셀러 안 좋아하지? 막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두의 베스트셀러지만 제가 읽었을 때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관점은 저희 아이의 5세 때 베스트셀러가 뭐지? 6세 때 우리 아이가 베스트셀러가 뭐지? 권장 도서는 참고일기에요. 그 관점의 초점은 저희 아이에게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려는 마음이 좀 버려요. 내가 이걸 가르쳐야지 동물 부분에 있어서 색깔 이렇게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동물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련된 그림책을 보고 어? 이런 동물 그림책 색깔 그림책이 베스트구나 그럼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지 바깥에 있는 틀을 자꾸 내 아이에게 끼우면 남과 같은 아이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내 아이의 관점에서 바깥에 있는 모든 좋은 자료들을 연결시키는 경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좋아해야겠지만 두 번째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책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제가 가수 잔나비 최정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콘서트도 가는데 그 친구가 시집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시집이 뭐지? 나도 저거 읽어봐야지 한단 말이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성량 같이 하고 싶고 간식 있잖아요. 부모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연예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더 절대적인 가치와 선망의 대상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감상을 하다 보면 엄마의 진심이 들어가서 엄마도 막 신이 나 그게 아이가 느껴져요. 그럼 나도 같이 공감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긍정성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막 부지런하지 않아서 요즘에 SNS를 보면 독후활동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예쁘게 만들고 맞아요. 저도 그걸 못 하거든요. 저는 선경험후활동 아니 후독서예요. 선활동후독서 오늘 비가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아이 없을 때 비와 관련된 영화 그림책을 툭툭 던져 놓는 거죠. 오늘 바닷가를 갔다 왔어요. 산에 갔다 왔어요. 관련 영화 그림책. 그래서 일상의 경험과 그림책을 연관시키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깃거리가 많아져요.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서 내 관점으로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책에서 일상으로와의 연결. 그림책에서 내 생각으로와의 연결. 내 호감으로. 내 적성과의 연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suite는 여러분들의 꿈쓰지였어요. 감사합니다.